지금 화재에 그 녀석이 있습니다 그 녀석은 바로 레게노 초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레게노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오늘 해볼 것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바로 레게노랑 치킨 먹기 혜연이랑 치킨 먹기 네 레츠킥 사실 저희가 지금 이게 첫판이 아닙니다 예 맞죠 레게노씨 누가 지금 누가 지금 마이크가 이상해가지고 지금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첫판이라고요? 첫판인데요 이거 앞에 녹화본 사람들한테 보여줘요? 첫판 아닙니다 레츠킥 이번엔 진짜 첫판인 것처럼 제대로 해봅시다 레츠킥 아 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 레게노님 네 잘 지냈어요? 네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? 확인해봐야지 저기요 어른이 얘기하는데 누가 짭짭거립니까? 네 짭짭중이라 하하하하 님 짭짭중이에요? 아 4,000 네 4,757 7분이네요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거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하세요 감사합니다 형님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예 승승장구하시길 바랄게요 레게노씨 네 승승장구 말고 승승없나요? 승승소구 아니 지금 구독자 늘어난 기분이 어때요 지금 지치고 팔짝 질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저번에 유튜브 꿀팁 알려드렸는데 지금 텐션이 너무 또 내려갔는데요 님 뭡니까? 네 제가 그때 뭐라 했어요 도레미파솔라시까지 올리라 그랬죠? 그치 그 상태로 간다 오오 자 밖에 한명 내렸죠 레게노씨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 점심을 못 차리면 저녁을 차리셔야 돼요 아침은 없나요? 아침은 없습니다 노잼이구요 딸기잼이구요 전 땅콩잼이요 티타카 좀 할 줄 아시네요 그럼요 제가 또 레게노 유튜브 자주 보거든요 레게노TV 레게노TV 혜안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 제일 드립 혜안인가 하얀인가 뭔가 하얀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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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네요 당신 확실히 이 말자간이 살아있어 저희는 무슨 민족인지 아세요 우리나라? 우리나라는요 백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? 딱 걸렸죠 딱 걸렸죠 딱 난다 결국 슈퍼 하시데요 레게노님의 드립은 약간 예상이 됩니다 예상되는 남자 어떠세요? 좋는데요 좋다고요 어 들이 내 앞에서 Doll tougher 으 으 으 으 어야지 어디예데요 산 산 산 산산산 총알이 없네요 총알이 아 아 잠깐만 에이의 아이아니 치는 간다 이거? 에이 아이아니야 아니 에이 아이아니야 에이 아이아니야 이거 아니야 에이 아이아니야 아 잠깐만요 이게 개달피거든요 예 뚝배기 깠어요 뚝배기 깠어요 개피 개피 개피가루 아 뭐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삐하! 가자. 아닐가요? 피자판인가요? 아이~~ 오? 오? 아이~~ 스킵! 가자! 컴온! 아이~~ 에이~~ 우~~ 에이~~ 춤 좀 추시네요. 이미 아마 좀 춤 좀 추시네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왕년에 좀 클럽을 다녔거든요. 왜요? 레게노님 클럽 가보셨어요? 받았어요. 가봤다고요? 아니 너 몇살인데요? 12살이요 아 돈까스 클럽? 그럼 어떤 클럽이요? 도서관 클럽인데요? 도서관에서 트월킹 갈겨요? 아니 그게 아냐 사랑이 싹트는 곳 아아 도서관에서 사랑이 싹트는구나 요즘에 야아 뭐 틀딱? 어? 뭐 틀딱? 아니 새끼봐라 저기요 저 틀딱 아닙니다 님 급식이잖아요 네 님은 틀딱이고요 아 개빡치네 일단 갈게요 레슬리 네 내가 먼저 했고 내 다음 급식 중 내 다음 틀딱 내 다음 수요일날 급식 맛있는거 나오지? 난 맛있는거 내가 시켜먹지? 이겼지? 네 혜연님 몇살이세요? 저 저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아 맞다 스무살이랬지 떡국을 안먹었어 스무살이랍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무살 아니에요 저 6학년이라니까요 틀딱 아니에요 보정기 남는데 드릴까 말까 한번 생각해볼게요 네 보청기 남거든요? 보청기 좀 끼고 저 보청기 필요 없는데요? 저 제 귀 엄청 잘 들립니다 저 귀 너무 잘 들려서 에어팟 낀 다음에 노이즈캔슬링 해야되는데요? 아니고요 노이즈캔슬링이 뭔지 모르죠? 알아요 알아요 노이즈캔슬링이 알아요 노이즈캔슬링 스펠링 뭔데요? 노이즈캔슬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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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틀렸고요 자꾸 딱딱거리는 소리나네 개혈받네 어디서 우유굡충 냄새나니까 오지마세요 거기서 양깅 냄새 나거든요 거기서 님한테 님한테 양깅 냄새 나니까 오지마실래요 잘하시네요 확실히 질교환 어디가서 그러시면 안돼요 저한테만 그래야되요 레게노씨 알겠죠 네 님한테는 그러고있어요 네 그렇죠 어디가서 그러면 겁나요 형들한테 저처럼 이제 형격이 좋으니까 받아주는거지 아니 착한거 아니까 네 저 안착하니까 하지마세요 알고있었어요 안착한거 아이고 마이크가 켜져있었네 그건 맞죠 당신 마음에 안착 반응하세요 레게노씨 네 와 또 틀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틀 거리지마세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나이 안먹을줄 아세요 아까는 뭐 초등학교 6학년이라며요 본인이 아 초등학교 6학년이 네 저에요 저 쫄지마세요 안쫄았어요 아 멘토스 색깔보고 그러거에요 좀 저 레게노씨 네? 레게노씨 폴가이즈나 이런거 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삽니다 ㅋㅋㅋㅋㅋ 그러면 제가 어... 사주면은 같이 할 의향 있어요? 어 전 너무 좋죠 뭐 갑자기 또 호의적으로 바뀌었어요 약간 저보 틀딱이라며 제가요? 와 갑자기 또 착한척하는거 봐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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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번엔 좀 재밌으면은 같이 폴가이즈도 해오고 그래요 네 제가 만나고 싶은 분이 있었거든요 그.. 준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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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죠 너한테는 소개팅 한번 해보고 아 소개팅을 준용이한테 근데 준용이가 사춘기가 왔어요 어느덧 그래서 준용씨가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한번 여깄다 볼게요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오겠네 하아 나 이미 사춘기인가? 혹시 그럼 볼이 지금 빨가세요? 볼 빨간 사춘기요? 어우 드림이 너무 뻔하시다 하하하하 뒤졌어 뒤졌어 말고 씨졌어는 없나요? 음 노잼이구요 노잼 개노잼 나 삐짐 그럼 전 씨짐 하하하하 제가 이겼죠? 아하 양치하셨어요? 방금 한숨 쉴때 냄새나네요 근데 당신 근데 진짜 5학년 맞아요? 몇 년생이라고 했죠? 아니 그러면 10년생에 배꼽띠 10년생에 배꼽띠라고요? 배코요 배꼽 배꼽띠가 아니라 아 배코? 재미없다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 아 근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어우 레게노씨 말을 굉장히 잘해요 제가 어렸을때 저를 보는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엄청 극찬이죠 아 틀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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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깜짝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나 죽네 나 죽네 이씨 혜안님 뭐하세요 저 배그하는데요 문자수 네 인싸들의 소리죠 혜안님 휴대폰에서는 아니 이 새키 자꾸 날 까네 오케이 저기 레게노씨 유튜브에 나온 거 주변 친구들이 봤어요? 아까 인사라며요? 네 뭐래요 친구들이? 그게 나가면 안 되는 게 나갔네요 아 그 김땡땡? 이제는 걔 안 좋아합니다 그 친구가 봤어요? 요? 아 못 봤어요? 그럼 그 친구한테 미련 버리세요 전국민이 다 아는데 이름이 뭐였죠? 가현이었나? 아니요 아니요 가현 아니에요 아니에요? 그 친구한테 그런 거 한마디 해보세요 이름은 언급 안 할게요 편지자님 있나요? 편지자님 계시죠 자료하면 띄우지 마세요 편지자님 자료하면 띄워주세요 오늘 고백했다가 찾았어요 어 누구한테요? 딤가현이라고 있어요 마세요 그렇죠 좋습니다 죄송한데 편지자님은 제 편이에요 제가 월급 드리거든요 가자 렛츠기 아니 저기 매너모드 좀 해주세요 게임할 때 매너가 없으시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죠 그러니까 김모씨한테 차이죠 깜빡치네 깜빡치네 아니 안찾았다고요 차인거죠 그게 뭔데요 새여자가 생겼다고요 새여자? 오 누구누구누구 릴을 펜트하우스라고요 릴을 펜트하우스가 뭐죠? 펜트하우스 안 봐서 모르는데요? 아니 그 사람 누군데요 이자로 시작하는 이자로 시작하는 그녀의 어디가 좋아서 반했죠? 얼굴이 일단 예쁩니다 얼굴이 예쁘고 엘빠입니다 엘빠 엘빠 당시 엘빠의 금사빠네요 님은 얼굴이 빠았고요 하하하하 어 네 다음 급식 님 잘생겼어요? 모르지 않아도 개 잘생겼어요 진짜 어 이거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님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네네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레게노 뭐야 레게노 실제로 알고 계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노래 하나 불러주시죠 노래 대균 부른데요?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러주세요 시시시작 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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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토리가 에잇 어어 도가나 에잇 스클 스클 가사가 뭔지 모릅니다 나이스 이제 제가 답례를 할게요 예 헷쌰하하하 인유다스나잇 쏘아쭈 미 빈 빈 빈 빈 다이너마이트였구요 정말 폭탄이네요 저 레게노씨 그만 까불고 일로 올라갑시다 자 일단 이 판 1등 해야되요 예 로비에서 봅시다 어? 네 네? 어 뭐야 저 김치님 네 뭐야 어 뭐야 안녕하세요 김치 유튜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자 레게노씨 레게노씨도 한번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님들 담마님 중2 맞아요? 저 맞아요 둘이 목소리 예뻐시길래 말합니다 아예 아 레게노 뭐야 와 누나한테 작업치는거 봐 와 극혐 어 귀여워 목소리 오 레게노야 너 귀엽대 오 레게노야 너 귀엽대 오 레게노이